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테마 36강 유중이안 등기하고 신탁등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이안 등기는 공부하는 부분이 유중이안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참 출제를 잘하는데 유중이안 등기는 등기할 때, 색깔 좀 바꿀게요. 등기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는 절차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된 부동산 등기하는 과정을 유중 같은 경우 잘 세분해서 공부를 하실 부분이고 신탁등기라는 것은 신탁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출제를 다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하되 신탁등기 쪽에서 훨씬 더 출제를 많이 하므로 이 두 개 등기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중에 따르는 게 보겠습니다. 유중이란 것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서 재산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중으로 합니다. 유중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무상으로 재산권을 증여하는 애 유중으로서 유중은 종류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산권과 채무를 모든 것을 넘겨주는 포괄적 유중이란 것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적 유중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포괄유중이란 것은 재산과 비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개념으로서 포괄승계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특정유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집 세 채 중에서 한 채만 여러분에게 들으시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면 제 집 중에서 한 채만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를 특정유중이란 말 써서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경우를 포괄유중, 그 다음에 재산권만 넘기는 경우를 특정유중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두 개가 물권만 넘는 시점이 다른데 유중의 종류는 포괄유중과 특정유중이 있고 포괄유중 같은 경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 물권만 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시에 효과 발생하는 것이며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괄유중 같은 경우는 상속과 동일시 취급하다 보니까 상속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유중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과 발생하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유중 받은 경우는 수중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 효과 발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시점이 달라서 한번 기출한 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유중은 언제 효과 발생하느냐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상하게 되어 있고 특정유중 받은 경우는 등기한 때 발상하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는 과정을 봅니다. 등기할 당시에는 유중이한 등기는 신청인부터 분석하게 되면 신청인의 경우는 유중은 포괄유중이든 특정유중이든 일단 소유권을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유언집행인과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중은 공동신청하시되 유언집행인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중자가 등기 권리들어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 2번인데요. 유중을 통해 등기할 경우에 유언집행인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수중자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2번의 경우는 의무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두 개 비교하시되 유언집행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는 이때는 그 유언집행인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유언들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수중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원이 공동으로 전원 명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원이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각자가 자기 지분만의 등기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랑 비교시키는데 유중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받은 경우 수인이 받은 경우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거랑 구별할 것이 1인만에 상속 지분만 등기 할 수 있을까 상속 지분만의 등기라는 것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지분만 등기 할 수 없지만 유중은 지분만 등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인간에 서로 알까요 당연히 압니다. 상속인간에는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전원 명의로 하는 것이고 지분만 등기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상속에서의 차이점인 반면에 유중을 받은 경우는 수증자끼리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되면 등기를 전원이 같이 신청하면 되겠지만 서로 모를 경우는 혼자라도 등기할 과정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개의 절차상의 차이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집행에는 여러 명이 있더라 등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등기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전원이 전원 명의가 원칙이 돼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도 그것이 과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다예요. 요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말투사의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배울 당시에 포괄 승계 등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매매가 빠르냐 사망이 빠르냐 이게 기준입니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망한 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를 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항상 사망이 빠르냐 매매가 빠르냐 빠른 게 먼저입니다. 그럼 지금도 매매 후 사망일 경우는 매매가 빠르죠. 그럼 상속 등기할 필요 없듯이 유중하고 사망한 경우도 유중이 빠르다 보니까 원칙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들이 모르고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립니다. 그럼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린 경우는 이때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넘길 것이냐 말소할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어차피 소유권 넘겨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실행한 상속 등기라는 것을 말소하지 않고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가 특징이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상속 등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 단 상속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는 말소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해서 등기된 경우 어떻게 등기하는 과정인가요? 잘 세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부동산의 미등기를 당해서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미등기의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포관리중이랑 특정인종을 둘로 나눠서 먼저 포관리중 거꾸로 볼게요. 포관리중을 받은 경우는 포관리중을 받은 경우는 포관리중이다 보니까 직접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소유권 보조 등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와 그 자의 상속인과 포괄승계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포관리중 받은 경우도 직접 보조 등기 신청할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인종을 받은 경우는 포관리중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보조 등기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은 유원집행인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니까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포관리중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인종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고 유원집행인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등기법은 등기하는 과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실제 많이 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증기한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유증기한 가등기라는 것은 가등기는 목적이 있게 됩니다. 가등기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장차 본등기하려고 가등기하는 것이니까 본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등기 실행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본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할 수 없는 경우는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증기의 효과 언제 발생할까요? 유원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죠. 사망한 후에는 효과 발생했으니까 본등기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 할 수가 있단 말이 되겠지만 유원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유원효과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 할 수 없단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등기도 못하기 때문에 유증기에 따른 가등기라는 것은 유원자가 사망 후에는 이를 수리하겠지만 생존 중에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되 유증기에 따른 가등기는 유원자가 줄여서 사망한 후에만 가능할 뿐 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청정부의 기록할 사항 어떻게 적을 것이냐 여기도 보셔야 돼요. 목적이란 건 소유권 이전 목적이니까 당연히 목적은 이전이라고 적을 것이며 원인은 유증이 됩니다. 유증이 돼 등기 원인 일자 같은 경우는 유원효과라는 것이 원칙이 유원자가 사망할 때 발생하니까 사망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날짜가 기재하되 사망일을 기재하다고 해서 사망일자가 원칙이 돼 다만 유증의 조건이나 기한이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 조건은 그 다음에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가 되어서 각각 기재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이냐 물건 면담이 발생한 날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죽거든 제 부동산 여러분에게 들으시라고 유증을 남긴 경우에 그럼 제가 사망하자마자 조건 발생하겠죠. 이때 사망한 날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망하거든 제 집을 여러분 들으시는데 그냥 들이는 게 아니라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들으시랍니다. 그럼 제가 죽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합격해야 받으니까 이때는 조건이 성취한 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제가 죽거든 제 집을 여러분에게 들으시는데 그냥 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경고한 날 들이셔라. 그럼 1년을 지나야 받으니까 기한이 도래한 날이 되므로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되는 게 신청이 상속인 유료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 내용을 각하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료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실행해 줍니다. 각하하질 않아요. 유료분이란 것이 뭘까? 유료분이란 것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기가 유료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갑이 갖고 있고 갑의 배우자 처가 을이 있어요. 을이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둘이 살고 있다 갑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갑이 죽기 전에 유증을 해요. 유증을 하면서 자기 집을 병에게 주라고 유증을 남겨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처 입장이나 을 입장에서는 자기 신랑 갑이 사망했을 경우 1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 받을 수가 있는데 병에게 유증해버리게 되면 10원도 못 받아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법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료분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집계 좀비석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때는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을 인정을 해 줘요. 그럼 자기 이 10억 중에서 5억, 5억이라는 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이게 유료분제도예요. 그럼 유료분이 있을 경우에 5억을 찾아올 수 있는데 분명히 10억을 다 주로 유증이 남겨요.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등기를 각하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예요. 10억이 다 넘어가게 되면 유료분이 침해가 되죠. 이래도 등기는 일단 실행해 줍니다. 등기는 실행을 해 주고 나중에 상속인이 병에 대해서 유료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유료분을 침해 등기를 각하지 않고 실행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여기까지가 유증에 관한 내용인데 유증 같은 경우는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다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입니다. 등기하는 과정상 물어보니까 등기된 경우와 미등기에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과정을 반드시 숙자가 넘어가시고 공동 신청할 등기이며 유원집행인 여러 명이 있더라 등기할 때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요한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더라 이때는 전원명이 가능하고 1인도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까지 세분하시면서 등기하는 과정만 이해하시면 문제 풀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유증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나오는 것이 신탁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신탁이란 것은 출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목이 붙어있는 것이 횟수가 많이 나와 있죠. 이만큼 출제를 많이 한 것은 신탁등기입니다. 신탁이란 것은 왜 많이 나오느냐. 신탁이란 것을 민법상 배우질 않으니까 등기법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등기법에 거의 반 가까이가 민법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들은 등기법에 잘 내지를 않아요. 중복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민법상 안 배우신 내용들을 등기법은 잘 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두루두루 시킬 목적으로 내고 들어오다 보니까 신탁등기를 출제를 많이 했는데 신탁이란 것은 물어봐야죠. 먼저 신탁이란 것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소유권을.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탁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긴다고 이해하지 답이 떨어지니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탁이 끝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수탁자의 주의가 되니까 신탁은 소유권을 넘긴다고 이해하셔야지만 답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신탁등기란 것은 신청할 때 수탁자가 원칙은 단독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독 신청할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신탁등기를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단독 신청할 경우는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에 대해서 신청서 한 장으로 한 장의 신청서로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독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장으로 동시에 신청하셔야 한다. 기본 틀이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색깔 바꿀게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 동시에 신청할 등기이지만 대위로 신청할 당시에는 동시 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인정해주겠다가 특례 규정이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되 25회 때 이지문 나와버립니다. 25회 시험에서 위탁자가 신탁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동시에 하는 것은 단독일 때만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대위로 신청할 때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허용하겠다 해서 두 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차이 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원칙은 단독의 원칙, 공동의 원칙, 단독의 원칙. 단독의 원칙이든 신청서 한 장으로 동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대위 신청할 땐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에는 목적이 소유권 이전에 신탁이라고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인과 연월일의 경우는 몇 년 몇 월 며칠 신탁으로 기재한 다음에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탁등기 할 경우 첨부할 서면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먼저 나누는 것이 신탁원부부터 봅니다. 신탁원부는 등기부로 인정을 합니다. 신탁원부라는 건 등기관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로 인정을 해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인정하더라.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신탁원부도 등기부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등기부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신탁부동산이 1개일 경우 신탁원부도 1개가 작성되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신탁원부도 1개 작성할 것이냐 아니 부동산마다 각각 작성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탁원부 등기부인가요? 그렇죠. 그럼 1부동산 1등기주의니까 신탁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는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신탁원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탁원부는 수개 부동산에 대해서 한 해 신청서로서 신탁당계 신청한다 할지라도 즉 여러 건을 일괄 신청한다 할지라도 일괄 신청한다 할지라도 별개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해서 부동산이 3개일 경우 예를 들어서 신탁원부도 3개가 되니까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정보 신탁계약서를 얘기하는데 신탁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될까? 거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거민계약서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잊어낸 게야 할 때 거민을 받아와라. 그럼 지금 신탁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거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격차가 빠졌죠. 자격증명서 내야 되느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탁이란 건 소유권 넘기는 거 맡기는 거?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경우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탁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출하지 않게 되면 등기는 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권 허가증을 제출할 것이냐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허가증을 제출하는 것은 유상계약을 허가받게 돼 있어요. 신탁등기란 것은 무상계약이니까 신탁계약은 대금 받고 넘기는 게 아니라 무상계약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분하게 되면 신탁원본은 등기부로 인정하다 보니까 부동산마다 작성하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각각 작성하더라 해서 첫 번째 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신탁계약세 거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약증명서 제출을 해야 돼요.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치정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왜? 유상계약이 아니어서 면제가 되니까 이렇게 필요한 서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될 것이 이제 넘어가시면 수탁자가 수요인일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수탁자가 여러 명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위탁자가 그 다음에 의과 병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을 맡깁니다. 이럴 경우에 수탁자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때 소유권은 뭘로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소유권은 합의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문상 30일에도 기술에 답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예전 기술 문제에서 출시하기를 수탁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은 공유로 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의로 인정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탁등이 끝나는 순간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제 받아와요. 소유권자가 수탁자가 됐는데 문제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되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목적이 구속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청한 등기가 신탁 목적에 반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각하합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자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 못하게 되어 있고 목적이 구속이 되어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 실행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는 그럽니다. 이제 압류나 가압류 등을 실행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앞으로 신탁등이 끝나는 순간 소유권이 수탁자에 넘어오다 보니까 위탁자 옛날 소유권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 일치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탁자 소유권은 현재 소유권자이니까 수탁자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등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그럴까? 신탁등이 끝나게 되면 소유권을 수탁자 의리 취득하니까 등기부상 의리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수탁자에 대해서 처분제한 등기란 것은 당연히 실행을 해주겠지만 위탁자를 의무전한 처분제한 등기란 것은 각할당하니까 두 개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만 신탁 전에 실행한 등기 신탁 전에 들어온 것들은 선순이니까 영향받지 않고 얼마든지 실행할 수가 있는게 내용인데 어쨌든 신탁등이 끝나게 되면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수탁자가 되니까 수탁자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얼마든지 가능하고 위탁자 소유권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이 끝납니다. 신탁등기 말소를 해야 돼. 말소할 경우도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이 돼 버립니다. 신탁등기 할 때도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동시에 신청하셔라. 말소도 단독으로 동시하게 돼 있으니까 기본 개념 똑같이 흘러갑니다. 신탁등기란 것은 우리 교재 나온 내용대로 다 세번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공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교재의 신뢰에는 OX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가 돼있나 안 돼있나 파악할 수가 있는 시간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를 꼭 열심히 해서 내용을 파악하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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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